여름철 푹푹 찌는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이야기 자주 전해드렸죠. 그런데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는 폭염을 견디다 못한 경비원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 에어컨을 설치하자 아파트 측이 에어컨 전기료를 내라고 요구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TG 미 김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 A 씨는 무더운 여름이 한풀 꺾이자 무거운 종이 1장을 받았습니다. 경비실 앞으로 온 관리비 명세서 경비실 내에 설치된 에어컨 전기요금을 내라는 겁니다. 별도로 설치한 계량기에서 측정된 경비실 4곳의 전기요금 15만 원가량이 경비원 8명에게 청구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신반의 했었는데 아, 글쎄요,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폭염을 견디다 못한 경비원들이 스스로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전기요금까지 내라는 통보에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2년 전 경비원들이 에어컨을 설치했을 때 전기요금 부담을 전제로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는 부담하지 않았는데 전기요금을 통보에 입주자 대표들과 협의해 이번에는 부과하게 된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 주민들조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내야죠. 우리를 위해서 공사하시는데 그건 안 되죠.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일하시는데 막 청소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대전노동권익센터도 경비원의 냉방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SBS 김현우입니다. SBS 김현우입니다. SBS 김현우입니다. 아멘